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하하하하하 플랫폼 오 뭐가 아니야 계속 이게 맞아 오케이 무빙 이게 무빙인데요 아 근데 진짜 플래스 반응할 줄 알았는데 안하네 나 딸리나봐 원래 저거 안 당해놓은건데 나 아무리 생각해도 나 쓰레시는 진짜 기가 막힌 것 같아 인정 내 애쉬는 너 애쉬 잘해 그치 얘 좀 잘하는 것 같지 너 징크스보다 애쉬 더 나은 것 같아 내가 봐도 그래 하하하하 저게 애쉬다니까 해줄게 끝나고 전적 봐줘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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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레신대용 이번판 킬 싹 다 줬다 나 진짜 죽여버렸어 니가 갑자기 눈앞이 컴검해진다 내가 뒤에서 격돌로 머리를 찍은거야 나 알았다 오케이 밟으면 안될거 같은데? 왜 안돼? 왜 안돼? 개 아프게 아니 너 전혀 이걸로 몰랐지 있지 당연히 5어신데 이 상들 몰랐지 나는 그거 10분이면 되는거 아니야? 아니야 이거 어시 먹을때마다 2분씩 주름 아 죽는다? 아 죽는다? 6분 존냐라 15분에서 그거야 2분씩 깎이라고야 아 싱갈처럼 바꿨구나 용 오는거 같은데 대회 나가서도 근데 느낀건데 시가 쓰레시 중결승까지 한번도 못했어 가벤당에서 대회가 쓰레시를 존나 잘하니까 대티랑 하는데도 대티가 쓰레시되나봐 대틴 제가 쓰레시를 하는건데 대틴 제가 쓰레시를 하는건데 아 그래 카드스 램 6이라가지고 이제 바벤 힘들어 보이냐 우리 팀 개하땐다 ㄷㄷ 아 시바 나 보긴 미쳤다 근데 아 왜 재퉁 안 써? 넌 안 죽어 왔어 이씨 이거 우리가 개바른 거 아니었으면 게임 힘들었을 거 같은데 아 시바 궁 통화주로 개었기 이 새끼 아 궁 빨리 써줬으면 나 스킬 다 돌아왔는데 아 근데 2대 시벗이네 이거 타브로가 과장 유용 없어서 전용 먹고 탑 온 가스 아 초가스가 쳐먹었구나 뭐야 초가스가 왜 먹는 저건 올라갈게 아 뭔 일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와 미친 개 사기자 아 진짜 사네 진짜 못봤는데 아군이 당했습니다 정보가noc 데포 데포 오케오케이 어디서 먹어 먹나 어 딱 먹네 상대?", 와구와구 못 잡았네? 야 붕 맞추면 잡는다 미디에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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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욕 , 욕 욕 욕 욕 욕 욕 욕 욕 욕 랜선 이따 무기 나 진짜 죽는다 아씨 못잡아 저거? 아 개못해 비드 쏘리 양심이 없다 하아 양심이 없어 천천히 해야겠는데? 아 게임이 왜 갑자기 이렇게 됐어? 미드탑 실력이 고모양이니까 그렇지 여기여기 여기여기 고모양이 고모양이 레전드 누가 봐도 안될거 같은데 내가 이거 우리가 용먹어주던거 아니 아니 디 씨발이 되냐고 아 진짜 짜증난다 피크는 나왔다 고모양이 고모양이 여기 이거 그냥 모여서 그냥 미드 박는게 낫지 않나 까비 까비 2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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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서렌저어 계속 죽이래 아 이거 소환하고 싸워야 되는데 우리 아니면 이거 바텀에 소환하고 바롬 뛰던거같이 바로 먹혔네 죽는거에요? 빨리 그의 라인 밀려고 하고 우리 가던가 이거 전용 있는데 미드 하난다 안한다 오공집 그거 우리 올 사람이 부족해 있는데 아 꼭 빼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다시 갈 만하지 않나 이거? 우리 킨데리도 궁 있으니까 그래도 카비 피어코 수상 왜 맞아? 개 봐야 되는데 불꽃은 시간 끌리면 안 되는데 밀어줄게 아이씨 까비 나이스 용감 이거 내가 원숭이 땡기고 오우 죽어야 될 것 같은데 침묵 넣어서 한 방에 죽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아직 안 떴어 옆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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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용 1분씩 아 바로는 1분씩 어 뭐야 뭐야 저거 저게를 타면 어떡해 엉덩이 여깄다 킬이 다행히 당겼어 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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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겼어 아 ㅅㅂ 너무 빨라 나이스 어우 지졌다 타론가던가 저거 챔피언 맞아? 이거 있으니까 툴가 너무 빠르네 마지막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왔습니다 우리 퀸 데 있고 상대방 카드 쓰면 그건 나쁘지 않아 어 시작 퀸準備 퀸시에 퀸umi 1개라고? 나이스 아 씨 카이팀 잘못해서 할 뻔했네 아 근데 중무 개사기다 진짜 어디가? 미러가야지 왜? 미러가야지 어 저 못 끝내 아론인데? 못 끝내 못 끝내 저 17산대? 뭐 없을까? 수업 잭이 미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지금 2탄자네 그때는 1탄자네 수빈아패아패아패아 이거부터 숙쾌아옵까 칼리 한번 아니다 시간 끌어주던 거 그냥 잘 망했어 랜털 실드 끝내는데 이러면 자 용이나 가던가 끝내면 안 야 랜턴 살아났다 빼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맞다고 신나 아 이 새끼 죽는다 빛날에 죽는다 저 새끼 D6 빡대가리 새끼 350번 풀캠 빡대가리 아 끝났다 이거 미드가 좀 아니야 아 진짜 아이씨 이겨주기 마지막으로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라코야 고생했다 고생했다 재밌었다 야 오늘 재밌었다 인정 근데 중무의 시 확실히 좋다 인정 아 이거 좋은데 그냥 원딜에 중무가 들어가는 게 좋은데 생존에 아니 50이 템 이 정도면 원래 내가 다른 팀 가면 그냥 녹아버리거든 근데 한턴을 버티네 얌전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